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어린 삼형제의 눈앞에 6년 전 집을 나간 친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반가워해야 할 이 형제들이 엄마 싫다, 우리들은 계속 고아로 살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의지할 것은 이제 엄마밖에 없는데 왜 엄마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짐작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돈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난해 음주운전하는 역주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명의로 해서 수령자는 이 삼형제를 대상으로 해서 생명보험금을 무려 두 개나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로 인한 보험금, 그리고 생명보험금까지 포함을 해서 삼형제에게 무려 6억 원이나 되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형제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본인이 친권자로서 이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 입장으로서는 6년 동안 이혼한 이후에 본인들을 이렇게 돌보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보험금이 무려 6억 원이나 나오니까 결국 이 돈 때문에 자신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마음에 어머니의 친권을 바탈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배 차장, 그런데 이 친모가 정말 내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없어졌으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아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에 따르면 이 엄마가 와서 친권을 회복하고 와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보험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가장 먼저 물어봤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엄마의 순수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던 엄마가 덜썩 나타나서는 가장 먼저 보험금부터 물어봤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순수성을 의심하고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는 엄마는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엄마 측에서는 남편이 보험에 들어놓은 사실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김선수 평론가님. 아이들이 참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참 많이 쌓였던 것 같은데 엄마 없는 6년 동안 이 형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010년에 엄마가 가출을 했습니다. 물론 아빠하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겠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도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아이들에 대해서 애착관계가 있는 그런 엄마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이러한 시설에 보내는 것도 반대를 할 테고요. 그리고 시설에 보냈다고 해도 정말 애착관계가 있다면 연락을 취한다거나 찾아온다거나 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아동 복지시설에 입소를 하게 됐고 거기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랐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시간 날 때마다 지금 거기서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복지사들이 증언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찾아왔다. 그런데 이분이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면서 막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을 찾아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일을 갖다가 안 하면서도 와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아이들한테 10여만 원 정도의 용돈도 주어지고 선물을 반드시 사갖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사들한테 일일이 찾아가 인사를 하면서 염치없다. 우리 애들 제발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세요. 누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았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누가 과연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엄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했고 그 아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삼형제들은 무탈하게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자랐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6년 만에 돌아와서 이 아이들의 친권자는 나다, 후견인이 되겠다 하는 엄마,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릴까요? 일단은 대법원은 친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자녀에 대한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친권을 상실 송구하는 것에 있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자녀의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불륜을 해서 이 불륜 때문에 남편이 살해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라든가 아이들의 친척 입장에서는 불륜까지 했는데 그 불륜 때문에 아이들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에게 자녀를 맡겨서 키운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 해가 되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친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부모의 친권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권의 어떤 상실과 관련된 사례에 또 다른 사례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변론 종결 전에 친권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 이후에 뭔가 사정이 바뀌어서 자녀를 아주 잘 키울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친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도 부모가 물론 이렇게 6년 동안 나가서 아이를 돌보지 못한 사정이 있지만 그거는 아마 부부간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가정 사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는 친권을 상실하는 선고보다는 친권의 어떤 재산 범위를 재산 관리권을 박탈하는 정도의 제한된 어떤 그런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낫는다고 다 엄마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은 이 친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네요.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화제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